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주변에서 화물차 특별단속을 펼쳤습니다. 2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경찰은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0건, 안전띠 미착용 17건 등 6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. 경찰은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점검과 지정차로 준수 등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경찰은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점검과 지정차로 준수 등에 철저히 수 있다며 차량 점검과 지정차로 준수 등에 철저히 수 있습니다.